주방을 잠시 보시면은 아일랜드 식탁 그리고 콘센트함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구요 수전이 이게 비싼 수전 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것도 옵션으로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구요 수납장이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그리고 세탁실에 보조 주방까지 창문도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생선 국구 하는거 나머지는 다 유상 옵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방을 잠시 보시면 테라스가 있구요 위에 건조기 이런 것도 무상으로 들어가고 실루엣이 공간이 있고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구가 또 있어요 여기는 화장대 북버기 화장대랑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들어서 있는 걸 보실 수 있구요 창문까지 잘 되어 있어서 발코니 확장 부분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월패드도 잘 들어가 있지만 여기 기본 천장구가 2.3m 에요 그리고 우물 천장구가 2.4m 로 굉장히 개방감 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방앞에는 공용화장실이 있구요 욕조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사 타입은 A B C 타입이 있는데요 일단 B 타입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셔서 오른쪽은 신발장 입니다 똑같이 신발장 왼쪽은 펜트리 공간이에요 아기자기하게 잘 나왔죠 들어가셔서 왼쪽은 거실 부분이고 오른쪽은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